왜 또 상점 한번 참으면 블릿에 날가올 수 있는데 미라손 보통 파열 가비 하하 비빅 비빅 약점 분석 중 헤르벨까지? 와 사신도 줍니까? 아 언 리미티드 했다 뭐 얘네들 체력 다 45등 것도 따지고 보면 엄청 재수 없었다 북칼 북칼 연타 북칼 연타 13층인데 턱벌레가 나온다고? 뭐? 검 와 옥션도 힘 관련만 나오네 2시드길래 힘이 이렇게 힘의 미친 시드네 이거 헐? 사신 제발 아 사신 왜 안 줌 와형 룬피? 룬피 약분? 쪽가 애매해지긴 했다 사신뜨면 안 애매한데 사진 뜨기 전까지는 사는 수 없이 엘리트나 학살하고 다녀야겠다 아니 엘리트는 잡겠는데 얘는 좀 아 써서 냈다 이런 말이야 그럼 룬피 헐 헐 룹 룹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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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 4포인 쟤 눈 가짜네 목도리 스네코네 목도리 붙여 핸즈 업 핸즈 업 아님 사신조여 빨리 목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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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? 다 거르고 기사 회생 찾을까? 저 정도면 먹을만한 것 같은데... 아니 나 엽조 빼고 일단... 이거 위장 크림 먹어놓으면은 집게도 더 잘 들어갈 거니까... 위장 크림을 먹는 게 나은가? 불좋아... 불좋아... 아... 대물이 내 체력을... 대물이 내 체력을... 내 시계 있으니까... 내 시계 있으니까 다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... 사열 괜찮아 보이네... 이번엔 정품 들고 왔네... 이번엔 정품 들고 왔네... 소돌이 있어야... 이 꼴 안 나겠지... 바 select... 대답... 개 멋있어... 인도 영화 같네 뮤탈리스크 인도아저씨 불조약이 낫겠지 근데 지금 업보까지 쓸 것 같으면 불조약이 아니라 기사회생이 나와야 되는데 어쩔 불조 어쨌든 해식에 보면 이기는 거니까 해식에 위주로 가야겠다 해식에 위주로 가야겠다 이쁜 님 왜 안 때림 약분해 나쁜 놈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쎈데? 해시계를 올려먹으면 더 쎄겠지. 불조약 한 장만 써도 해시계가 온다. 으어어어... 와! 다 줘요. 역시 사신이 맞겠지. 리스크 관리까지 봤을 때. 룬큐브. 화혈로드로 볼 수 있다. 기사 회생 제발. 기사 회생 뜨면 끝난 거 아닌가? 다 점벌. 이럴 뭐? 범 어 이거지 무감각각 최후 규준 복수하러 온 육감각 하지만 너무 약했다 으 Meredith 9 그 성스텐나 네 텅스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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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쓴 약분을 써야 힘을 올리니까 제가 공격을 안하면 딱히 할게 없네 멀뚱멀뚱 제력은 사신으로 채우면되고 난 고나 극복이 아니라 기사 회생을 좋아했지 근데 덱 다 지우고 나서 불조약 쓰려면은 필요한 건 맞지 아 왜 칼을 왜 안쓰냐고 칼 쓰라고 나도 칼 안쓴는데 현메타에 적응한 주술사 보아센 강호할 거 없어서 저주장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힘센 기분이 든다 한번 보내드리고 나 답도하기 힘든 과도자 500분 1 2 2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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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7 7 8 8 9 9 10 10 10 11 11 12 13 14 15 15 15 15 15 15 15 와 이거 한참 집어야되네 기사회생 한작이면 끝날거를 갖다가 기사회생 없으니까 1 1 1 2 1 1 2 4 5 5 8팽이 8팽이 첫패 망함 할 수 있는게 없네 두번째패도 망함 세번째패도 망함 포션 진짜 아낄라그랬는데 내가 너무 쓰레기같았다 아 또 았 았 았 아름다운 발팽이 주자 팀장전에서는 고동으로 들어오니까 개판 안 나겠지 그렇다면 창방은 어떨까 대신 귀여운 창과 방패를 드리겠습니다 개판 안 나겠지 개판 안 나겠지 진짜로 진지하게 이 게임 창과 방패가 심장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 개판 안 나겠지 원래 진지했었는데 아 진짜 개판 안 나겠지 것 Report το 좁아자 아 실수 괜찮아 따서 갚으면 돼 표창 2개 5 5 5 5 5 5 5 5 5 사신만 안 타면 되는데 차라리 사신 태워 내가 잘못했어 차라리 사신 태워 사신캐 쓸모도 없는거 아 어질어질하다 쟤는 진짜 왜저러냐 징끈 또라이슬 사혈 나오는 순서까지 진짜 벌을 타선이었다 왜싫다 진짜 아 왜 자꾸 퇴구 밑에 쳐박혀서 대체 뭐 하는건지 아니 사이.. 됐다 카드한테 말해서 뭐하냐 뒤져 31분 딱댐 스택은 첫 턴에 잡히고 사열은 마지막 턴에 잡힌다 꼿꼿해 싱싱함 안 돼요 그래도 좀 찍어 싱싱함 싱싱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